민규 민규 어디가 있는거야? 민규씨 민규씨 거기서 같이 잘 뛰는데 왜? 왜 안 뛰어요? 왜 안 뛰어요 왜? 왜 거기까지 안 뛰어요? 아니 같이 뛰는 거 맞아요? 네 안 뛰는 거 같은데? 네 좋아요 민규씨 가르침고 같이 좀 가지 같이 거기 뛰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오늘 한마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마디 진지한데 뜨겁지만 뜨겁지만 오즙 오즙 오늘 한마디 오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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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투 오즙 오오이콘 오오이콘 앞쪽에 계신 캐럿분들도 한번 챙겨드리러 가볼까요? 괜찮을까요?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지금 사실 굉장히 쌀쌀한 날씨인데 뛰니까 별로 안 춥죠? 거의 또한 그렇습니다